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일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FBC 바닥재 안전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합성수지제 전기장판 18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의 매트 커버에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프랄레이트계 가소재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전기매트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8개 제품은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 이하였고 이 가운데 7개 제품에서 프랄레이트계의 가소재인 DHP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최대 142배까지 나왔습니다. 프랄레이트계의 가소재는 내분비계의 장애물질로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어 프랄레이트계의 가소재에 대한 안전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